오늘 자국을 구관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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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관해! 재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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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정부 개별에는 윤석열 정부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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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나리아 일본의 판판과 똑같습니다. 이러한 일본의 현대 네! 일본에서 모두 외치받고 사진을 찍는 시간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간을 확인해서 가장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오늘 사정을 하고 그러지 못하고 싶지만 안타깝습니다. 나머지 말씀은 방송을 통해서 더 이어서 들어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